한번 열어봐 봐봐 저 여전에 저에다 계란 치 빼고 계산이나 치고 다 된 것 같아 와 few 형 야 원망한거야 너무 맛있겠다. 아우. 연하 씨. 야. 야. 정말 되게 진짜답게. 단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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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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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먼구 쿠부치 사막. 해마다 봄이면 이곳에서 생성된 수천 톤의 모래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. 쿠부치 사막은 200여 년 전만 해도 초원이었다고 한다.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나무와 초지가 사라지면서 생명의 땅은 죽음의 땅으로 바뀌었다. 매년 서울의 5배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는 쿠부치 사막. 이 사막화가 대한민국 땅까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. 그래서 무한도전도 식모기를 맞아 중국 사막의 녹색화 운동을 돕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. flash West 아 아아 이게 사막이야 전부 아니다. 아 이게 사막이야 이게 우와 우워 우워 내가 더러raph인지 어떻게 우와 시청자들께 본질적으로 일단 인사를 드指 시청자 여러분들은 방 안에서 지금 얘네들이 뭘 하나 기다리고 계신데 여기서 어디 쉬어요? 여기 보세요. 이게 벌써 여러분들 옷도 제 옷도 그렇고요. 이게 비를 맞으면 이렇게 저희가 늘상 집에서 이렇게 그 차에 비가 온 걸 보면 이렇잖아요. 차 유리창에 막. 이게 지금 다 황사비입니다. 사실은. 이 안에는 지금 박문윤씨가 살짝 팠지만. 진짜 곱다 보여. 진짜 곱다. 이게 너무 곱기 때문에 입자가 너무 얇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.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 그렇죠. 비자도 없어. 눈치 없는 컨셉이 뭐 거야. 형 이게 컨셉이라고? 정중앙 씨는 컨셉이 아니고.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진짜예요. 저는 눈치 있게 해 이제. 눈치 있게 하면 잘 못할 텐데. 이게 벌써 눈치 없는 거잖아요. 지금. 지금 일단. 텐트도 좀 치고. 지금 아까. 일단 왔으니까 텐트도 텐트인데. 아 지금 이럴 때가 아주 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에요. 저희가 땅을 파고. 예. 나무가 좀 시도라 가지고. 그렇죠. 짐 풀 시간이 없어요.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. 이제 푸세요 그러면. 자 이제는. 탈 시간이요. 무슨 말씀이세요. 감독 한 명 있어요. 감독 무슨 감독이에요. 감독 무슨 감독이에요. 아니 아프는 거야 형님. 아니 짐은 지켜냅다니 형님. 왜 짐은 지켜냅다니 형님. 왜 짐은 지켜냅다니 형님. 왜 짐은 지켜냅다니 형님. 왜 짐은 지켜냅다니 형님. 누가 훔쳐간다고. 여기다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훔쳐가요. 사망여우 사망여우. 사망여우 같이. 사망여우 같이 누가 훔쳐가요. 뭐야. 전 진짜 어머니가. 아니 의심을 너무 하시니까. 로만 조건. 아니 근데 그게 의심할 줄 알았어요 형님. 일단 저 좀 알겠어요. 일단 알겠으니까. 나무를 좀 라인을 좀 삼아가지고 여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나무를 심으니까 우리방으로 표시할 수 있게 무할로는 로그마크라는 걸 심는거야! 로그마크 좋다! 내일까지 나올 때까지 이거 하나로요? 아 내일은 너무 심했다 이거 와 이거 너무 심해 일단 뭐 주는 거니까 받긴 받겠는데 좀 더 많은 거 가져야지 그래도 혹시나 뺏길까봐 옆에 깎이고 있는 건가? 아 이게 모래가 오적오적 시키네 뭐하냐? 이럴 때 오는 거 아니야? 진짜 진짜 이거 거짓말해 진짜 형 갈비 이거 짐은 다 가져왔나? 이 차 뒤에 씨름이 온 건 다 가져왔는데 야 계란 있다 계란 계란 한번 파 계란 어디서 감자로도 진짜 감자 불을 어디서 지켜 불을 어디서 해 원래 태양글로 해야 되는데 해가 안 빠져 뭐 예? 장난쳐 야 그만해 이제 야 내가 신나게 해 진짜 거짓말 가봐야 되는데 야 많아 있잖아 야 이거 크림인데 뭐지? 뭐해 파스테이지 없어? 그렇지 식판 쌀 이 나무 나무 심는 거 다 묶여서 뗀다 다 벗어놔야 되잖아 아니 흙어서 뭐 하겠는데 흙어서 뭐 하시게요 해는 지금 가렸지만 밝은 상태 아니여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태양열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거 태양열 한번 해보지 이거 아 이게 대냐구요 이게 이게 가시광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시광선이 여기 왜 나와요 몰라 아주 나 또 종이네 이거는 하나씩 일일이 꽂아야 돼 놀지 말고 옆에 저거 다 있으니까 한찍 안 줘요 계좌 피디 아이 여기 노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 여기 나가지고 노는 사람이 지금 내가 아니 너무 하시네 진짜 아니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지금 근데 왜 짚었어요 남아 안 하니까 왜 짚었어요 남아 파고 있으니까 아 이거 완전 꽂아야죠 이게 그냥 편하게 아쉽네 다 힘내세요 아니 아 넌 뭐가 좋다고 웃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지금 이걸로 밥을 먹는데 이게 웃음이 나오냐 이게 이게 지금 빨리 꺼 어디 아무도 도움받았잖아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어 웃음이 나오냐 지금 이거 지금 빨리 꺼 금박지에다가 이걸 지금 밥을 해 먹으라고 이걸 주든다 지금 됐네 됐네 거의 다 됐네 그러면 일단 누굴 정도로만 합시다 그러면 조금 시간만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지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이거 진아 형 형 얼굴이 여기 이렇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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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거 만약에 음식되면은 여러분들 네 정진아 씨는 싸이 좀 씻으세요 아이 정진이 형 정진이 형 어? 아 아 잠깐만 이거 왜 마지막으로 홍글이 가고 있다고 나 새끼야 진짜 아니죠 우리 다 같이 밥 먹고 자 같이 벌이 끼고 만들고 있는데 그 동생 꺼를 뺏어 가지고 그 그래서 바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잠이 없으세요 반면 정진이 형 반면이 형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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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숨말 들어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 같잖아요 아 일찍 내려가세요. 저분은 무슨 상황극을 맨날 멤버드래요. 상황극을 한 30번네요 하루에. 진짜 이거죠? 대비. 과 감독님은 우리 감독님이죠? 여기서 뭐 찍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? 지금이 이거 보세요. 한 1도가 조금 안 돼요. 1도가 조금 안 돼요. 잠시만 이걸로 음식을. 잠시만 여기다가 물을 붓고 뭘 하는 거예요? 메추리알 1시간이면. 안 먹어. 메추리알입니다. 잠시만 거의 40불에 걸쳐서 이걸 해놨잖아요. 차라리 땅을 파고 땅을. 메추리알 얘기를 왜 이제 해요. 메추리알 얘기를. 우리도 계속 сказано. 짱다리 닫는 게 아니고. 그런데 뭐 하세요 형님? 오 저렇게 저런 식으로. 아 저 혼자 앉아요 형님? 이리와요. 위로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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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노래줘. 노래하지 마세요. 노래해야 될 것 같아. 노래 우리 그래. 빨리 준비해. 우리 나무 다 구현하세요. 우리 놈으로. 손님한테 해 봐야지.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자 모아 가려고 지금 저기. 끝났다니까. 뭐 왜.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저기 다치이네 다치야. 어? 이거 파재야 거기. 이거 파세요, 거기. 나랑 가실분도 갖고 막 부담스덩.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자기랑 갚는다. 이거 아니에요, 다지도 않은 거. 아니, 뭐 하세요? 이게 뭐래가 이게. 낭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, 뭐래가 그래. 아우! 아우! 분명히 안 돼서 분명히 안 돼. 아, 그러자. 나도 하나만 줘야 되니까. 야, 들어왔어. 아,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. 이렇게 들고 있고. 이렇게 하겠다. 좀 전에 그 나무 어땠어? 내가 거기서 옮겨. 난 몰라, 난 흠집에 있었어. 난 형. 난 형. 어, 좀 전에 그 어디 갔어? 야, 너 빈종이 또 뇌물이지? 야, 걔. 강래에 잔거잖아, 저거는. 잠깐만, 뇌물 어디 갔어? 여기다 놔뒀는데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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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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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뇌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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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물을 멘게 하지 마. 야, 내가. 아까 찍어놔줘. 어? 아까 찍어놔야지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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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형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야, 그거 왜 보여, 이거. 야. 뽕대야. 어? 뭐야, 갈끈해. 왜 갈끈해, 형, 형. 왜 갈끈해, 형, 형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있어. 잠깐만 있어. 왜? 한 명만 있어. 이리 와. 장난하냐 봐. 왜 그래? 야, 내가. 무섭다, 무서워. 지금 카메라로 오다가. 왜? 우리 넷이 여기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. 이리 와서. 물을, 물을 묻고 있어요. 와, 잠깐만 있어 봐. 와, 진짜 나 무섭다. 진짜 카메라. 아, 이 사막에서. 나 카메라보다 진짜, 나 진짜. 닭살이 더. 나 추격자 이후에 이렇게 무서워. 처음이야. 물이 잠들면 이물로 목욕했을걸?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닐 거야. 어디야? 상훈아 씨. 왜? 이렇게 마른 옷을 자꾸 옆으로 하면은. 이게 넓어지잖아요, 우리가 팔대가. 이러고 있다니까. 아까도 소리 들으니까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이게. 물 없어지는 사람 손들어 봐. 나요. 한 병 가지고는. 네, 너는 물이 있는데 이 가방에 있는 사람. 자고 싶은 거 다 안돼, 장면해. 야, 좋아. 안 되겠다. 어디다 문었어? 어디다 문 왔어? 어디다 문. 그런 거, 그런 거 통하지 않아. 어어어어! 누가 봐. 저작가! 누구야? 내 거 내 거. 와아, 물병이 불난하게 빨래. 한 병이야?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요다 아니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지금 카메라 저기 있잖아 우리 물은 내가 한번 봤거든 아니 형이 형 초조이하면서 막 이렇게 돌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봤어 카메라가 꺼졌으니까 근데 저기야 형 저기 우리 우리 딴 데야 또? 아니 지금 우리 밥 해야 되는데 어디 물 파고 있어 또 아 밥이 이거 왜 파도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어떻게 잘하지? 와 미치겠네 이거? 저 3명은 뭐하고 있냐 저쪽 가서 땅을 왜 이렇게 땅을 빠져 이거 아니 나무식기는 힘 모자라 죽겠는데 갈비에 씹었어 왜 자백해 형님 내가 봐본 줄 아냐 다 봤어 형이 약간 묻는 거 많이 받았습니다 형이야 아우 미치겠네 내꺼야 내꺼 새건데 하여튼 돌아가기만 해봐 나 경찰서는 마음 같다 진짜 저번에 그냥 다만 놔두면 안 돼 박스 좀 더 뜯어갖고 빨리 이거를 홍철아 박스 좀 가자 박스 알았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좀 뜯어서 해 막 놓으면 안 돼 지금 왜 해 뭐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 넘기만 나 이거 지금 버리고 있지 말고 부 좀 부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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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줘 이거 말해줘 형 형 이거 설명을 줘 말해줘 라이트 안 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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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아 이걸 다 뭉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주석이 씨 뭐요 또 파묻고 있는데 아 지금 놀이하러 올게 아니잖아요 아 나 참 정말 아 참 정말 아 참 정말 나부터 틀어봐봐 아 이렇게 타면 안 돼 아이씨 나 밑에 달려오지 나 밑에 놔야 돼 나 밑에 놔야 돼 함 형 씨 나 밑에 놔야 돼 내 물 닦는 좀 안 한다고 내가 왜 닦는 거 안 해 기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기도에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대본 좀 먹어봐 이거 뭐 해도 되나 네 조금만 더 한번 돼 말은 나무는 다 찼 지금 이게 절대까지만 돼 지금 보다 우리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텐트 칩시다. 이거 텐트도 빨리. 형 그거 안 잡아도 돼. 정종학 씨 또 김치찌개 빨리 준비하셔야죠. 나무가 사버리면 확 쏟아진다니까. 이거 뭐 재료가 이거. 이걸 갖고 뭔 찌개를 하라는 거야. 참 나 진짜. 지금 우리 코미디 펄스 말라가요? 우리 지금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난 두려워. 계란 아까. 뭐야. 암토진 거 해가지고 쪄 여기다가. 어 샌다 샌다. 아 이거 진짜. 왜. 여기 터져 있는 걸 그러면. 아니 그거를 저렇게 그냥. 번호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여기 박스에다 일단 해요. 여기 지금 또 더럽힌 거 안 되니까. 계란 안 깨진 거에다가 하나 담으라니까. 계란 안 깨진 거에다가 담으라니까. 그냥 우리 집에 가자. 이거 뭐. 뭐예요 지금. 아니 아니. 어 그럼 이건 한쪽은 뭘 느끼지. 참 나 미쳤어 그냥 막 서서. 아 맛있어. 아 맛있어. 계란찜 뚜껑 열어봐. 물에. 뭐야. 뭐야. 지금 돈이 먹을 거 지금 하는 거야. 여기다 지금. 감자 굶는 거야 돈이 먹으려고. 우리가 여기 쳐다보니까. 진짜. 야 잠깐만. 고생하면 됐다. 정말. 진짜 미쳤다. 정말 남이 새롱으로 밥상에 감자 하나만 굴려놓는 거야. 밥 입었나 봐. 파는 거 아니야? 한번 열어봐. 잠시만. 전차 잡아. 잠시만 일단 계란찜 빼고. 계란찜 계란찜 다 된 것 같아. 와 귀연기. 왜 끝난다 이제.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여기로 해. 열 좀 아직 아직 잘해에. 오 야야야야. 오 마이 갓. 내가 얼마나 부르지 않았을까 한 번 봐. 오 깊은 거 봐. 야 원망한 거야. 원망한 거야. 너무 맛있겠다. 아우. 그래야지. 야 이거 뽑아 먹어봐. 야. 진짜 다름답게 다름답게.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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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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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밑바다가 쓴다. 아하. 밑바지.